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새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주가 출발을 했고 증시는 처음에는 보아권으로 출발했으나 결국은 쭉 빠지는 흐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 0.4% 하락으로 처음에는 상승 그리고 쭉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지수는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승 종목이 불과 9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그냥 전부 다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매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이네요.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와중에 연기금은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나마 여기서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 결국 CPI 이후에 그때 결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 매수 상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전기, 삼성 전자, 기아, 현대차, 하이브, 하나, 여로스페이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냅니다. 여기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처음에는 보아권으로 출발했으나 한 2% 빠지다가 지금은 1.4% 하락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은 6.6원 하락기에 1,316원 정말 다행이죠. 미국 선물이 반동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도 미국장이 이 흐름만 이어가 준다면 더 이상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흐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타났지만 2천억대 매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선물이 반동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SVB 때문에 블랙 먼데이냐 마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한다 이러한 말을 빠르게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했고 다만 이 와중에 한국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 막판까지 우리나라 흐름을 조금 더 바를 것 같습니다. 반등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장이 정말 안 좋은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반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 따블에 성공하지 못하고 90% 상승으로 시작 처음에는 쭉 빠지다가 보아권을 넘겼다가 다시 또 빠지는 흐름 그래서 결국 공모가가 만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17,460원으로 지금 매도했다면 한 주당 7,460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없습니다. 오늘 약한 섹터는 나머지 전부 다이며 그 와중에 SM 엔터 뉴스가 크죠. SM을 중간에 둔 카카오와 하이브가 합의를 하며 SM 주가가 오늘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 영상 쪽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증시가 조금 안 좋을 때 좋았던 양자목 관련주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식이 준 외국인들 산업에서는 엘제앤솔, 현대차 EUB, 하이브,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삼성 엔지어링,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를 매수합니다. 빠이요!